안녕하세요. 먹방의 마리입니다. 쑤시 한번 보고 싶으시다 그랬죠? 제가 유명한 쑤시 뷔페 집을 갔습니다. 보이시죠? 하나하나 음식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얘네는 롤. 롤부터 봤어요. 예쁘게 잘 보이시죠? 캘리포니아 롤도 있고 망고 롤도 있고 참치 롤. 그 다음에 여기도 롤하고 참치하고 연어하고 그 다음에 날치알 롤입니다. 맛있어 보이죠?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달걀 올려진 초밥도 있고 여러가지 하얀 생선들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초밥입니다. 반찬들도 다 가져왔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장어.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 잡힐 정도로 여기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. 유명한 집이라서 전부터 한번 올려고 했는데 드디어 이연이 계약으로 기념으로 맛있게 먹으라고 제가 왔습니다. 자 그러면 곧 이 많은 접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제가 먹어보고 맛있어 보이는 걸로만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의 롤입니다. 고기의 롤입니다. 고기의 롤입니다. 고기의 롤에 담 Secret text by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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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찹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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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관 answering Assim 바파 lớp 루루 고춧가루 참기름 잘nas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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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AT 여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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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construct 투 COR 아 국 tinham 없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